한글자막 by 한효정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능이 헤아리랴 방금 읽은 구절은 요비하는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고백에 그 다음 바다를 잔잔하게 성남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 다음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서 나온 라합은 구약성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고대 근동신화에 나오는 바다괴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괴물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하늘을 맑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잔뜩 찌푸리고 어두운 하늘을 맑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날렵한 뱀은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악한 세력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 일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의 큰 능력 그 다음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큰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욕의 고백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욕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 즉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희망을 꺾지 않습니다 왜?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찌푸린 하늘을 맑게 하실 수 있고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분이기 때문에 욕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희망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불가능의 가능성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꺾지 않고 회복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